6월 10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하고 있었어요? 우기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아! 좀 꽤 오랜만에 못 만났잖아요. 다들 뭐하고 있었어요? 본업 유튜브 열심히 했고요. 오! 그게 답니다. 아 답니다. 본업을 줬습니다. 용용! 네, 저는 이제 콘서트 얼마 안 남아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헉! 콘서트? 오! 감사합니다. 멋있다. 우와! 자, 여러분! 드디어 제일 중요한 이 순간 왔습니다, 여러분. 아, 여보세요? 오! 맷지니어스의 최종 우승자가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오, 벌써! 와! 으! 헉! 헉! 여러분! 오! 큐카드가 하나 왔습니다. 맷지니어스 채널에 업된 모든 슈픔의 좋아요 누적소를 합산한 결과를 지금 받았어요, 제가. 여기가 결과 있습니다. 오! 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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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우승 상금? 얼마 가져가겠어요? 오, 5천만 원이야. 오, 5천만 원. 지금 바로 우승자에게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헉! 우와. 여러분 중 제가 누구에게 갈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따봐요. 우기 님이 그러면 직접 여기 찾아온 건가? 우승자한테. 우승자한테. 근데 얘들아 좀 긴장되지 않아? 긴장돼. 나 거의 MC인데, 얘들아 우승하면 뭐하고 싶으세요? 언니, MC 아니라면서요? 나 MC야. 나 또 지금 진진표거든? 누가 우승할 것 같아? 오케이. 우기 님이 찾아온 건가? 우리 있는 대로? 안녕? 어디 계시죠? 저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와, 이거 뭔가 긴장된다. 어딜까요? 환영합니다. 일단은요. 오, 차가 되게 많군요. 차가 많아요? 차가 되게 많다고? 어? 우리 회사 밖에 차가 많은데? 아니, 근데 홍대에서 우기 님 향수 냄새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 어? 우기 님 향수 냄새가. 언니, 나도 홍대야. 너도 홍대야? 미안하다. 지금 횡단보도 건옵니다. 횡단보도를 가고 있어요. 건물들이 살짝 높아요. 빌라 느낌도 들고 아파트 같기도 하고. 굉장한 힌트 하나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은데. 여기가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 어? 음식점 없는데? 다운 것 같아. 다운 것 같아. 왔어, 왔어. 여러분 왔어요. 건물이 보입니다. 떨린다. 들어갑니다. 짐점이 계속 찍고 있다. 왜냐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찍으려고. 아하. 아하. 오, 진짜 없나 봐요. 오. 아하.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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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